제가 설명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동문서답한 것과 최근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에서의 진술, 이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요. 진술을 거의 다 했지만 대통령 언급 부분에 대해서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범죄인들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 쓰는 기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한 게 있고요.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경북경찰청이 현재 갑자기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이 비겁하게도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런 짓을 하는데요. 경북경찰청장도 지금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외압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외압의 공범이 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현재 열심히 수사하는 척 하는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과연 공수처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연루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 또한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다 교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야당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본인이 수사 외압의 주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없던 민정수석도 부활시키고 현재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방어 작동이 다 작동되고 있다. 전여정비는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일 날 부결되면 22대 때는 사실상 저는 특검법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7월 19일은 최수근 상병 1주기입니다. 이 1주기를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이 주관할 것이고 그곳에서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유족을 위로한다면 여론은 특검이 아니라 이 수사를 그냥 지켜보자는 식으로 여론호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28일 날 특검에 대한 반드시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야당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